으 반비입니다 오늘 또 산에 왔구요 자 여기 정찰선행 좀 하고 있는데 자 우리 구렁이가 드디어 드디어 봤습니다 자 자 봤어 자 갑니다 봤다고 소리칩니다 능희는 아직 아니고 쌀입니다 쌀인데 뭘 봤다고 하니 지금 난리 났습니다 기분 좋다고 아주 그냥 볼까 우아 아 으 아 으 아 야 자 둘 살입니다 야 이쁘게 폈다 야 야 이건 산이 찍을 만 하네 아 아 아 기분 좋고 아주 싱싱하게 올라온 줄 살입니다 토크다 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엄청 큽니다 어 으 어 그렇지 거기 딸 수도 있지 이렇게 일로 아래로 내려주면 와 이쁩니다 아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자 쌀이 줄살이 다 따기 시작합니다 예 안 들렸지 어 어 마이크를 오늘 했어야 되는데 마이크를 안해 가지고 엄마 비춤은 무슨 일이 있다 1 엘 야 30일 완벽하게 차가 1 sustaining 쌀이도 이렇게 올라와 줍니다 저기 저 노랑 쌀이도 보이긴 하는데 아 여기도 있네요 담비입니다 하산길에 발견한 독서입니다 우와 뭘 먹었는지 이거 보세요 우와 빵빵합니다 엄청 크네 이놈 우와 야 이거봐 이거 도망도 안가 야 꼬랑지 흔드는거 이야 어 무섭다 이 새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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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 어우 무서워 빨리 가 도망도 안가요 이게 도망가라 도망도 안가는 이거 덤비네 엄청나게 이거 장난 아닌데 이야 몸을 말리고 있어 뭘 먹었는지 배가 빵빵해 참쌀이 참쌀이 발견합니다 참쌀이 진짜 참쌀입니다 아주 맛있는 쫄깃쫄깃하고 맛있는 참쌀이 네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.